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한 데 대해 정부 안팎에서 또 정치권에서 각자 입장이 분분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곤혹스러울 상황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김여정이 한미훈련 중단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다음 날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훈련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특이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한미 당국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다. 나흘 전에도 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고 한 통일부는 어떤 경우에도 군사 긴장 조성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다시 한번 훈련 연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청와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한미군당국은 오는 16일부터 훈련을 하는 안을 조율 중인데 정부 부처 어느 곳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 말라며 맹폭한 야당과 달리 여당 내부에서는 불가피론과 연기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여정 하명 논란도 피하면서 남북 관계 불씨도 살리고 싶고 미국과 협의도 필요한 정보로서는 이래저래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